이게 수수료를 먼저 납부해야지 대충 대부업체서라도 빌리시고 아니 빌려 진짜 너무 아까운데 지금 혹시 돈 보내셨어요? 제가 남 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여보세요 김덕희 고객님 누..누구세요? 저 화성은행 손진영대입니다 손대리입니다 야 이 XXXX 너 어디야 지금? 내가 아는 것 다 말할게요 그냥 신고만 해주세요 손대리가 전화가 와가지고 제보를 하겠다고 야 뭐 너 지금 침다고 가서 뭐 주먹이라도 잡아오겠다 뭐 이 말이야 나도 이제 더이상 못 기다리겠어 진짜네 순복하자 최연이 고만 마셔라 우와 어 어 어 엘리버 나만 믿으셔 우리 센터 좀 못 잡지 야 김덕희 고객님 아니 기술바 진짜 일렬네 삼성동! 너 왜 사람을 밀치고 지**이야 어? 추노 한위 한위 도 либо 도도 치 저 한윙! 한윙! 노 터치! 뻑큐! 오케이?